네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에서 분화로운 박경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 고전시가에서의 문학성, 창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설계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2장에서는 성강 정철의 시조 중에서 9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예비 실험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보완해서 제 3장에서는 정철의 시조 79수 전편에 대해서 창작성 판단지수를 적용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의 창작성 그리고 문학성을 지금까지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문학 전문가가 어떤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 문학작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그러면 독자들이나 많은 후배, 문학인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고전작품, 클래식이라고 하게 되면 정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고전작품은 다 훌륭한 작품이고 그리고 모든 각 작품이 정말 창작성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정량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강의 시조의 문학적, 문학적인 창작성 이것은 어떻게 결양화할 수 있을지 저의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모집단으로 설정한 시조는 역대 시조전서 수록이 되어 있는 3체원여 편의 모시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송강시조 79편을 뽑았고요. 또 그 안에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9편을 따로 뽑아서 2장에서 먼저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송강시조가 그 이전의 시조들을 어떻게 답습했는가 또 답습하지 않고 창안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운율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조의 운율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답습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창안한 것으로 헌별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패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소, 자, 모, 이 층위에서 패턴푸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고전시가에 보게 되면 시조의 종장척구에 관용부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아, 어즈버, 부어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그 한 초장이면 초장 정체 또는 거기에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에서의 어떤 패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편인데요. 저는 이러한 패턴구를 가지고 답습이냐 창안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답습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안 수치화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배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작성 판단지수 산출에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을 관습적인 요인, 창작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습적인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패턴구인데요. 이전 작품에 나왔던 어떠한 구절, 더 나아가서는 문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형이 이전 시대에 나왔고 또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것을 패턴구로 정의를 했고 그것을 관습적인 요인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창작적인 요인은요. 이거는 그 이전의 시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이 이 작가가 한 번 쓰고 다시는 사용되지 않은 것, 그것은 패턴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창작적인 요인으로는 잡지는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나중에도 후대에서 계속 쓰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창은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초장, 중장, 중장이 있는데 이것을 전후로 나누게 되면 모두 6개의 구가 됩니다. 6개의 구 중에서 어디에 창작적인 요인이 있는가 또 어디에 반습적인 요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성 지수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구와 구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구와 구 사이의 연결, 또 장과 장 사이에서의 연결이 또 그것이 크게 보게 되면 거시적인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턴구를 장을 기준으로 장 내 패턴과 장 외 패턴으로 이대면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표현적인 요소만 보는 거 아니냐 내용적인 요소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 연구에서는 배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옛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UTF-8 가지고는 코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UTF-16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에 자소 단위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체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송강가사 성주번 소재의 79편의 시조를 대상으로 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가 조금 깨졌는데요. 이게 아홉수의 시를 먼저 제가 추출을 했고 이 아홉수의 시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조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시게 되면 송성산인데요. 이것이 종장에서 패턴구가 발견됐습니다. 평생에 고쳐 못한 일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가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시조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구를 역대 시조전서 전편에서 검색을 해보면 300편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11건이 정철보다 이른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철이 이 시조를 썼을 때 적어도 앞에 시조를 10편 이상을 창고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창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송성사의 초장과 중장은 송강이 창안화 표현구이면서 동시에 후대에도 전승되었고 또 종장은 이전 시조의 표현을 가져옵으로써 전체적으로 반습적인 표현과 창의적 표현 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정의한 창작성 판단지수를 적용하면 여섯 구 중에서 한 구에서만 답습구가 발견되니까 창작성 판단지수는 83.3%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송성 30 같은 경우에는 그 초장의 패턴구가 발견됐습니다. 내 마음 버려내어 별다를 만들고저 해서 보게 되면 뭐뭐하여 뭐뭐고저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철 이전의 시조에 이미 이러한 패턴구가 사용이 됐었고 정철이 이것을 차용을 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성 판단지수는 초장의 전욱구가 답습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창안구고요. 그래서 66.7%로 산출이 됩니다. 송성 46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종장의 패턴구가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안구라고 할 수 있죠. 종장에 보시면 아이야 뭐뭐 하였다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이전에 강익이라고 하는 분의 시조의 종장에서 같은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전 시대의 시조에 나왔던 어떤 패턴을 끌어다 쓰는 거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러디의 방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 문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고전 문학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에 한정 두고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인정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창작성 판단지수는 66.7%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송성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시조와는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장과 초장과 중장 사이에 같은 문형이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구 단위나 장 단위로 해서 그 이전 시조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패턴 끈가 아닌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초장, 중장 또는 중장과 또는 종장 이렇게 장과 장 사이에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몇 개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성 판단지수를 보게 되면 초장과 중장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시조들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종장만 독창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창작성 판단지수는 33.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구가 검출되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송강정철의 시조 79편 중에서 그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9편만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수는 패턴구가 발견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구는 패턴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작성 판단지수는 이때는 100%라고 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으로 만든 어떠한 패턴이 그 정철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됐느냐 얼마나 많이 차용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패턴구가 있는 4수와 패턴구가 없는 5수를 합해서 교과서에 실린 정철의 시조만을 가지고 정철 시조의 창작성 판단지수는 평균적으로 83%라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실험적으로 9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창작성 판단지수가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전 패턴을 답습했는가의 여부만을 가지고 새로 창안한 표현에 대해서 창작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 곧 창작성이 뛰어난 것, 문학성이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개별 작품의 창작성 판단지수와 별개로 전체 작품의 창작성 판단지수가 추가되어야 작가의 창작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출판 여부, 출판 횟수, 교과서의 수업 여부 등 현대문학 작품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지수들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지표에 반영해야 이것이 조금 더 보완되고 수정된, 교정된 그런 창작성 판단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분율 방식이 주는 착시 효과 때문에 창작성 판단지수가 고시조 학습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해당 작품이 완벽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출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철해시조 전편, 평시조 전편에 대해서 확대해서 질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새로운 지표로 산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이본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교과서에 실렸느냐 실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성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좀 교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표는 그 시조가 얼마나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본의 수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창작성과 문학성을 아주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해왔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본 수를 지수 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일랑으로 조사한 것을 보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그 창작성 판별지수 산출 공식을 보완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총 문헌의 수 분의 수록 2번의 수 그러니까 3000여 편의 시조가 실려 있는 총 문헌의 수는 125입니다. 그 중에서 각각의 한 시조의 2번의 수를 분자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1 더하기 교과서 등재 여부를 가중치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전 작품 내에 총 구수분의 창항구에 구수를 집어넣고 다시 이 전체를 100으로 배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점 이하로 해서 이제 창작성 판단지수의 결과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된 각들은 수록 2번의 수, 교과서 등재 여부, 또 창항구의 구수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총 문헌의 수는 125로 상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작품 내에 총 구수도 6으로 상수로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창작성 지수를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수정된 거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칸이 기존의 제2장에서 제가 기준으로 만든 기존의 창작성 지수입니다. 이것은 송강의 모든 평시조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79편까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79편 중에는 사실은 송강의 작품이 아닌데 후손들의 착오로 들어간 것들도 있거든요. 63번과 64번, 75번인데요. 이것을 빼고 79수의 평균 창작성 지수는 88.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창작성 지수와 수정된 창작성 지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보라색으로 된 것은 수정된 그래프고요. 연두색으로 된 것은 기존의 창작성 지수입니다. 조금 높낮이가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두 개의 통계치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유클리드 거리 측정을 해 보니 139.1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가 상당히 좀 컸는데 이것은 두 통계치 간의 거리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큰 패턴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값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가 가진 관습성은 많은 작품에서의 관용구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고전 텍스트는 식상한 수사로 점찰된 재미없는 작품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스펙트럼을 펼쳐 창작 시점으로 거슬러 전후의 문학 텍스트와 비교해 보면 매우 창작적인 작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수치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창작성을 구체적인 판단지수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색하였고 또 그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